전라남도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2위입니다. 이런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전남 심 뇌혈관 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포에 사는 59살 김모씨는 얼마 전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찾아와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나타나는 혁심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심장질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전라남도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2.3명, 뇌혈관 질환은 인구 10만 명당 67.9명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둘 다 전국 2위입니다. 특히 해마다 3월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교차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심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목포의 한 종합병원을 전남 심 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응급치료 후 체계적인 후속치료를 위한 심혈관계 집중치료실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설치해 진단에서 치료, 재활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저희 심 뇌혈관 질환센터에서는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적정치료를 시행하자는 1차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후 환자의 재활, 교육, 예방으로 연결하는 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 뇌혈관 질환은 평소에는 전혀 전조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돌연사 자체가 첫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게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음식은 싱겁게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금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신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병원 전 사망률이 30% 정도의 심각한 질환입니다. 심한 흉통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심하고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 뇌혈관 질환은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할수록 사망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남 심 뇌혈관 질환센터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